마왕의 행패를 두고 보지 못하고 상대할 조법, 용사를 내려주었다 이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마왕과 용사의 이야기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? 내 이름은 헬 창수의 달인, 지옥의 수몬자, 무적의 방어자로 분류를 마왕의 첫 번째 사천왕이다 혜수로는 7년, 용사에게 맞이할... 네가 바로 첫 번째 사천왕이군 마왕에게 가는 길을 열어라 기다리고 있었다 용사와 수하들이야 여기를 너희의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이것이 사천왕 엘씨, 그의 삶 유일한 목표였다 혜수로는 7년, 용사에게 맞이할 죽음만을 기다려온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... 으, 안 돼! 이봐, 인간 뱃속에 그 아이 제발 제가 키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 디노 얼른 커서 날 죽여주렴 야, 이 새끼야! 가르칠 게 없어서 폐륜을 손해각 싶으냐? 기다려, 내 풀지옥행 마지막 티켓 after all term vi 와! 영상 주의하 viv 영상 주의하ui 영상 주의하 영상 주의하